유시민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 보여주십시오 빅마우스가 돌아왔다 큰잎 유시민 이재명은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진중권 씨가 여기 대해서 이야 어용지식인의 요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 씨 다시는 정치에 얼쩡거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것이 얼그제 같은데 다시 돌아왔더군요 예비군이 돌아왔나요 아무튼 언론에서는 빅마우스 입이 크다 입이 크면 개구리인데 아무튼 입이 큰 빅마우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작은 오류는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하자는 없었던 사람이다 결국은 굉장히 역성을 들어주는 거죠 작은 흠은 있지만 작은 오류는 있지만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하자는 없었다 하자 없는 사람이다 하자 보수가 불필요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재명을 생존자라고 얘기했더군요 나는 캠프 사람이 아니다 유시민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온 후보 중엔 이재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런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더불어민주당 경선 다 끝났는데 한 사람으로 결판이 났는데 나온 사람 중에서는 이재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일 필요 있나요 어차피 민주당 사람들인데 유권자로서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볼 때 완성형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흠이라기보다는 상처라고 본다 이런 게 요설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진중권 씨가 이런 부분을 요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흠이라고 흠이라기보다는 상처가 아닐까 영광의 상처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과 사범이지 않습니까 그 전과에 대해서는 오프로드로 막 다니는 차는 금도 가고 흠이 있는 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진중권 씨가 보기에는 이것도 역시 요설인데요 오프로드 비포장도로라는 뜻입니다 산길 비포장도로 들길 이런 데를 단위 굴러다니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범퍼도 깨지고 바퀴도 약간 찢어지고 휴로에도 먼지가 묻고 이렇게 금도 가고 흠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오류 흠 이런 것을 이런 방식으로 흙길 자갈길 굴러다니는 자동차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 또 그랬네요 유시민 씨가 이렇게 돌아온 유시민 빅마우스인데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원톱 체제인데요 그 원톱 체제의 보완 역할을 할 것이다 왜? 169명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하등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시민 씨처럼 외곽을 때리는 빅마우스가 더 큰 역할을 해서 보완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원톱 체제의 보완 역할 두 번째 유시민 씨가 당 대변인보다는 오히려 더 파괴력이 있다 유시민 씨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저희 11시 김공화의 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유시민 씨는 원조 노무현계 인사다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도층 인사들은 유시민 씨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고개를 좌우로 잡고 있을 것이다 중도층 표심을 얻는 데는 유시민 씨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조국 사태,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 유시민 씨가 마치 조국 전 법무장관의 호의무사처럼 굴었거든요 이것이 젊은 층의 표심을 얻는 데도 마이너스일 것이다 그래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을 보는 사람은 어차피 민주당 후보를 찍을 사람입니다 따라서 외연 확장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이 진중권 씨입니다 진중권 씨가 유시민 씨한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죄부터 하라 진실을 말하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게 누구인데 조국 사태를 비판하던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던 사이버 파시스트들을 지휘하던 분이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어이가 없다 시민들은 조국을 비판하면 안 되고 이재명은 조국을 좀 비판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재명이 어용지식인이 섬기는 새 수령님이 되셨다 이 말이 아주 신랄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라고 하는 어용지식인이 섬기는 그 새 수령님이 이재명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명은 수령님 그 밑에 엎드리고 있는 어용지식인이 있으니 그 사람이 유시민이다 오늘 국민일보가 보도를 단독으로 했는데요 엊그제 있었던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실한 성도, 신도인 것처럼 분당의 한 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 분당의 한 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 국가 조찬기도회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이 듣기에는 아, 이재명 후보가 아직도 독실한 신앙인이구나 독실한 성도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분당에 있는 교회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일보가 확인 취재를 해본 겁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분당 우리교회 분당 우리교회의 단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찬수 단임 목사 이재명 지사는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가 교회 출석을 안 하신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 단임 목사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교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오래 나오지 않으면 제적 상태가 된다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제적,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교회는 거기에 출석하는 신도들의 호적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지워버린다 이게 제적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부는 교회에 출석을 안 한 지가 오래되셔서 제적된 상태이다 라고 분당 우리교회 관계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조찬기도에 가서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일보가 현장을 가서 취재해 본 겁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재명 후보 부부가 아직도 열심히 나오는 그런 독실한 성도 맞습니까 그랬더니 10년 전부터 안 나옵니다 교회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전 파주 도개공 사장 그리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 유한기 씨가 오늘 새벽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화단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투신을 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유한기 씨가 자택에 남겼다고 하는 유서입니다 그 유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자신이 가족들을 남겨놓은 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깜깜한 절벽과 같은 상황 거기에 대한 묘사 그 다음에 가족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미안함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얘기해온 윗분, 그분, 몸통 이런 거에 관한 묘사가 있지 않을까요 이 유서는 유족들이 공개하지 않는 한 저희가 함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유서를 언제까지 비공개로 할지 아니면 그거를 밝히게 될지 좀 기다려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당은 물론이고 이재명 후보는 물론이고 여야 선거 캠프가 유한기 씨 자살 사건으로 지금 사뭇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고 특검, 이건 이제 불가피한 일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특검하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넣습니다 고맙습니다